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APR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APR은 이날 공모가 25만 원보다 27% 오른 31만 7천5백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장 초반 주가는 46만 7천5백 원까지 올랐으나 이내 오른폭을 줄였습니다. APR은 올해 기업 공개 시장 첫 조단이 되어로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상장일 주가가 따따브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따따블 달성 시 주가는 100만 원을 기록해 황제주 등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. APR은 이번에 모집한 공모금을 생산설비 증설과 연구개발, 해외 마케팅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.